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제가 지금 라마단을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라마단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쵸?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라마단이 뭔지는 알지만 이 나라에 가서 라마단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라마단 커머셜 영상을 볼겁니다 근데 요번에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제한이가 외국에 나가서 너무 아쉬워 무슬림 나라에 가서 좀 그거를 경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딱 가려고 했는데 다 억울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보고싶어 이거 이제 아랍어로 된거거든? 하나님은 우리 잊지 않으십니다 라마단의 떼한사람 아니 그 아랍 글씨가 너무 생소해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지렁이가 기어가는거 같아 보면서 한번 또 생일을 해보자 오우 멋있다 이건 어디야? 어느 나라인가? 모르겠네 너무 멋있네 사우디인가? 오 예쁘다 아기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 그러네 다들 참고 하지만 신은 우리 버리지 않는다 응 라마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 가사를 음 아유 할아버지 하나 응 영호사이 보이시다 아이고 애기 귀여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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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완전 무장까지 처음까지 뒤집어 쐈어 완전 완전 무장이다 응 아이고 마트네 어머 어머 없어 없어 다 사재기를 해버렸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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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이고 이거 나눠주는 겁니다 그치 응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는 진짜 코로나이기 때문에만 나올 수 있는 장소인데 장면들이다 맞아 맞아 아 이렇게 나눠주는 못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집에까지 이제 배달을 해주는구나 응 아 이거는 이제 수화를 하네 응 나도 나눠주는구나 못 움직이니까 이게 라마단의 정신이야 응 아이고 응 응 메카 아무도 없어 지금 응 뭐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저렇게 하얗게 옷을 입네 응 전통의 사연 것 같아 응 음 음 아 아 아 이렇게 이게 돗자리를 어디서든 할 수 있어 응 아이고 의료진들이구나 아 여긴 지금 의료진 소방관 응 거기서 이제 아주 진짜 그 아주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네 응 그러나 음 음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괜찮다 이게 마지막에 있던 메시지가 하느님이 모두를 치유하실 때까지 공허함이 우리를 채워줄 거고 사회적 거리 이런게 우리를 더 가깝게 해줄 거다 응 그러니까 이게 고르네 엄마 말해봤네 올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코멘셜이 그렇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응 아니면은 보통 때 같으면 이 라마단 기간에 그 멜카 아까 어 멜카 바그바그를 할 텐데 다 그렇게 만나서 기도를 하는 건데 무슬림들도 그럼 안 만나고 집에서 예배하고 그렇지 예배도 지금 성원 다 닫았어 이제 라마단의 정신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나눠주고 항상 가족들이랑 함께하고 맛있는 음식 리프터를 같이 하고 어 이런 거거든 되게 나쁜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항상 좋은 말 해주고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한 감정 나누고 요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코멘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막 마트에서 음식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나눠주고 그렇지 너무 좋은 거 같아 응 이거는 어디서 만드는 건가 한번 맞춰봐 나도 몰라 댓글에서 아마 달아줄 거야 아 나는 사우디인 것 같아 그 UAE 난 모르겠다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니야 일단 나는 엄청 감동적이네 그러네 좋다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자막이니 뭐 아무 그림이 없어도 누가 봐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자막 없이 봐도 난 잘 모르니까 무슬림 정신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잘 표현해 주는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나눠준다 그런 거 엄마가 얼마 전에 내가 넷플릭스에서 그런 CSI 무슨 테러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그래 다 무슬림이야 그런 무슬림 단체가 나오더라 진짜 너무해 실제로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무슬림을 그렇게 또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겠다 정말 사람들 선하고 웃고 남들 도와주는 거는 그거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막 총 들고 나오고 밧죽값으로 들고 나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안타깝더라고 사실은 그러지 않는데 그렇지 유튜브도 보고 하면은 다 주변에서 만난 사람도 다 좋고 그렇지 그런 거 같은데 이 비디오 자체가 무슬림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거 같아 무슬림이 문제는 잘 알 거 같나 보네 무슬림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나눠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그렇지 그렇지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네 좋아 훌륭해 좋아 훌륭하다 아주 우리 아들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제안일일까 아니면은 볼일이 없지 볼일이 없지 전혀 오늘 또 보게 돼서 오늘 아주 기쁩니다 근데 엄마는 언제까지 계속 출연을 시킬 거냐 알죠 계속 엄마가 이렇게 나 친구도 없단 말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I'll be safe I'll be back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